아니 이러다 1,000시간 찍겠어! 근데 지금 50개를 1,300번 쏜 거 아니야? 손가락 진짜 괜찮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사장님이 부르는데요? 여보세요? 아니 뭐야? 뭐 했어요? 아니 진짜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아니 여쭤볼까요? 아니 진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일 갑자기 환불 이빠이 땡기고 그러면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미성년자일 수도 있나? 그러네! 통장이랑 지갑 다 거덜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혹시 미성년자신지? 아니 새나님한테 그 정도의 매력이 있어? 아 끊어! 그냥! 날들린다 진짜! 이게 몇 개월 만에 박 그지? 아 무서워! 어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 이게 뭐야? 여기서 잠깐! 클럽의 서버는 영화 인타임과 같이 시간을 재화이자 하나의 컨텐츠로 이용하는 특수한 서버로써 플러스 3개와 마이너스 3개가 존재합니다. 선생님 혹시 플러스 어디로 가요? 올려주세요! 그래갛고 있어도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시라구요! 으아아아아아아앙 헤않 varied nun! 안녕하세요! 아 진짜... 힝힝 힝힝 아아아아아아악 죽이지 마세요! 아 또 왔어! 으아아아아않 아, 잠깐만 인사라도 인사라도 인사만 인사만!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 저 방송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완치고 방송하기 생겼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가고 싶어요. 근데 왜 20시간에서 안 주냐. 왜 20시간에서 안 주냐!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미친! 진짜! 진짜! 오는 대로 나갈 거야. 심! 심이라... 키동님 별풍선 용백해 감사합니다. 어? 이거 이거 뭐예요? 완곡해달라고요? 완곡해달라고요? 와 나 심완곡 한 번도 안 해봤어. 잠깐만요. 슬퍼하는 너를 위에서 사랑하니까 아 신청 감사합니다. 괜찮았나요? 곧 10시간 될까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시간을 왜 감소시켜...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진짜... 선생님 그... 멀어진 그들에게... 아니야 고아... 아니야. 노래 더 많이 해줄게. 나 올라가고 싶어... 알겠습니다. 아 왜 그래 진짜! 너 누구야! 내가 뭐 잘못했어? 아 감사합니다! 나 진짜 오늘 내로 출소 못할 줄 알았는데... 키동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드디어 출소합니다. 두부 하나씩 챙겨주시고... 아 이래서 금자가 악놀가가지고 도박을 했구나... 와아아아!!! 아... 아.. 안녕하세요. 노래 듣고 싶어요. 아니 저 그래도 한 바퀴나 돌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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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한테 보고 싶은데... 잠깐만! 지금이라도 느껴야 돼! 와! 와! 이런데구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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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시간! 꼭 감사하나 이따? 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제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싶으신 건지... 부회장님이시라고요? 좀 좋아하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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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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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우와! 아니 뭐야! 7시간! 9시간! 아! 우리 부회장 최고! 어! 회장이라고? 아 진짜? 내가 한번 보고. 회장님!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와! 상승쿠프! 우와! 우와! 10초 남았어! 10초! 5! 4! 3! 2! 감사합니다! 아! 마이너스 세 개로 가보자고요? 마이너스 세 개로 한번 가봐야겠다. 권능 마이너스... 신이시여! 고개를 좋아립니다! 팬에 소원이 있습니다요! 어! 한번 들어볼게! 혹시 뭐야? 저를 이렇게 만드창 본인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 감히? 나 불안 사람이옵니다! 어머 어떻게... 이 사람을 혹시 마이너스 세 개로 내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가 이걸 처음 해봐가지고... 눈부한 분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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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10시간 성장 10시간 성장 아니 이러다 1000시간 찍겠어 근데 지금 50개를 1300번 쏜 거 아니야? 손가락 진짜 괜찮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사장님이 부르는데요? 여보세요? 아니 뭐야? 뭐 했어요? 아니 진짜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여쭤볼까요? 아니 진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일 갑자기 환불 이빠이 땡기고 그러면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미성년자일 수도 있나? 그러네 통장이랑 지갑 다 거덜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혹시 미성년자신지? 아니 세나님한테 그 정도의 매력이 있어? 아 끊어 그냥!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 말이 안 돼? 아니 뭐 여캠도 아니고 벗줄인데 아 근데 방송국에 있는 방캠을 봤을 수도 있지 아 운짜리잖아요 그거 조용히 안 해! 아유 그냥 아유 진짜 오늘 하루 초면을 봤는데 오늘 풍을 쏜다고 이렇게? 아 노래를 했다니까? 노래를 했어 노래 기깔나게 했어 어디에도 도 부르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그렇게 운다고? 걔 기깔나게 불렀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지 그래 노래가 이 정도 손값은 아니래잖아 미성년자는 아닌 거 같으니까 환불은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유가 너무 궁금해 나는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왜 대체 세나를 왜 좋아하시는.. 이게 맞으세요? 왜 왜 하필 저인가요? 좋아하는 건 아닌 거 같다고? 응 나를 아는 사람인가 원래? 헉 내 실물을 아나 봐 어떻게 해? 예쁜 것도 알아가지고 다른 쪽에서 여럴이신.. 여럴이신 거예요? 다른데 메인 있었는데 세나님한테 온 거예요? 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우리 괴롭혀요! 아니 괴롭히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잖아 아 상전됐네 그냥 이제 거의 여왕 진짜 그냥 여왕이네 여왕 서버에서 아 여기 제가 그 뭐야 그냥 운영자 불러서 저 사람 죽여달라고 하면 그냥 바로 죽여줘요 그리고 이 집 내놔 이러면 나눠주고요 어 그래 절대 권력 세나 파이팅 하고 음 여왕벌 여왕벌 아 여왕벌 아니라니까 아니 여왕벌은 의미가 다르잖아 권력 가지고 이제 뭐 남들 부리면서 이제 뭐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 지금 제가 중립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남들이 1등이었으면은 다 미쳤어요 그냥 제가 지금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신입들이 오는 날이라고 하니까 좀 환영을 해주게 네 전화 아온님이라 고개를 좋아할 이슈요 지금 여왕 태아께서 앞에 계신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칼을 아이고 칼을 지금 내 앞에 꺼내들었는데 칼을 집어넣게 칼을 집어넣게 혜선초버 같은 얘기가 혜선초버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